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형 스피커가 좋을까 신형 스피커가 좋을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구형 스피커의 경우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쪽이고 당연히 신형의 메리트는 각각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예를 들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형은 개선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디오 기술은 이미 1980년대에 정점을 찍어서 더 이상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소재의 고급화 정도가 이루어졌는데 기본적으로는 트위터의 성능이 개선이 된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걸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건 베를륨, 다이아몬드, 세라믹 뭐 이런 개선된 전혀 다른 물성을 가진 더 단단하면서 더 가벼운 이런 소재를 가진 콘을 사용하는 트위터들의 경우는 분명한 성능 향상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성능 트위터들은 기본적으로 단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1000만원 이상, 기본적으로 2000만원 이상에 되는 스피커들에게 들어간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 구형 스피커들보다 앞선 성능을 제공해주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오디오 매니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5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스피커들이라고 가정을 전제를 해놓는다고 하면 구형들의 매력도 신형들에게 절대 못지않고 매력에 있어서 만큼은 좀 더 앞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쉽게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면 JBS 431 시리즈가 있잖아요. 오리지널, A, B, C, D, E, X, P, E, G, SE 버전까지 신형 계열 쪽에 이제 제품들이 있거든요. 신형 쪽으로 가면은 보편적인 가정에서 좀 더 구동하기도 구동도 조금 더 쉬워지고 저음량에서도 좀 더 소리가 잘 나오게끔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락, 팝, 이런 메탈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재즈라든가 보컬이라든가 이런 장르에서도 조금 더 잘하게 변경이 되었어요.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 거죠. 하지만 JBS 431의 오리지널 A, B, C, D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기타 리프의 굉장히 거친 음이라는가 드럼에서의 이제 타격감 이런 부분 베이스 같은 부분들 이런 데에서 오는 그 타격감 하나만큼은 JBS 431를 따라올 스피커가 거의 저는 꼽지를 못하겠거든요. 신형에서는 더더욱 꼽을 수가 없어요. 이런 특정 부분에서 밴드 사운드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스피커가 현재 신형에서 어떤 스피커가 있냐라고 물어보는다면 저는 답을 못하겠거든요. 사람마다 좀 어떤 분은 어떤 걸 꼽으실 수도 있겠지만 PA 제외하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그러니까 우수한 건 종합 포텐셜이 우수해지는 건 보편 타당하게 좋아지는 건 신형 계열 쪽이 맞지만 특정한 장르, 특정한 용도에서의 빛나는 그런 모습들은 오히려 구형들이 상당히 많이 지니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보는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정점이 사실상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트위터 말씀을 드렸는데 우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향후 10년이 지금 동안에 개선이 되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스카닝 정도가 한 10년, 20년 전에 상당한 기술 발전을 이뤄냈지만 1, 20년 이후로 우퍼에서 뭐가 이렇다 할 특성을 나타낸 곳 자체가 없죠. 그 전에 10년, 20년, 30년 전에 우퍼에서는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12인치, 15인치, 18인치 이런 대구경 우퍼들의 소형화가 되면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작게 만드는 걸로 해서 성능을 발전시킨 거지 우퍼 자체의 성능이 더 우수해졌다는 표현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소형화에 의한 발전은 있다는 거죠. 이런 작은 사이즈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또 발전이 구형 대비 있는 건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이즈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는 분들, 북세프에서만 써야 된다고 하면 분명히 또 신형이 발전된 게 좋긴 좋죠.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신형이 전성기라는 게 단순히 기술의 성능이 최정점을 찍었다 뿐만 아니라 그 시절에는 1950, 60, 70, 80년대에는 집에 오디오가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들 구비하셨단 말이죠. 없던 게 팔리는 것과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교체 주기로 판매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오디오는 내구성이 좀 높다 보니까 신형 제품으로 한 번 갖춘 분들이 신형으로 기변을 많이 안 하는 거죠. 오디오 매니아들, 저 같은 사람들은 다른 소리가 궁금해서 자꾸 바꾸기도 하지만 보통의 일반적인 분들은 아는 데다가 단순주택에서 공동주택화되면서 있던 전축도 많이들 없애버리고 작은 거 쓰거나 그냥 TV 같은 걸로 이용해서 듣거나 컴퓨터 스피커 쓰거나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전자라는 회사라는 게 붙은 모든 회사들이 오디오를 다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그만큼 잘 나가던 시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안 팔리는 시장이 되어버리게 된 거고 그로 인해서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망했고 대부분 유명한 곳들도 인수합병당에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은 대형 제조사들은 양산으로 좀 단가를 좀 낮추면서 많이 판매하는 쪽으로 간 거고 일부 하이엔드 제조사나 소형 회사들은 회사의 자체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잘 버티는 버티기식의 상황이 좀 더 가깝다. 그래서 초고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간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 부분에서 만큼이라도 이게 구형들은 거기에서 신형과 핵심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거라 사람 피곤하면 그것도 싫잖아요. 성능이 우수하면 뭐합니까. 너무 사람의 시간을 많이 뺏고 힘들게 만드니까. 그런데 스피커는 우퍼에 엣지 있잖아요. 테두리. 이 부분이 서스펜션 작용을 하는 이 부분이 스펀지라든가 고무 같은 것도 스펀지가 한 2, 30년. 고무가 한 3, 40년 정도의 내구 연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르면 한번 교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건 소모품적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잘 내구성이 특별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어요. 앰프에 들어있는 콘덴서처럼 스피커 네트워크에 있는 콘덴서가 빨리 소모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60년 넘은 AR 스피커들 당연히 콘덴서 그때는 오일 콘덴서 이런 거 썼기 때문에 교체해주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그 오래된 오일 콘덴서 그대로 쓰는 것들 무방하고요.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5, 60년까지 안 된 40년 된 스피커 일반 콘덴서 달린 애들 같은 경우도 전혀 문제 없다고 저는 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게 스피커의 구조를 보면 스피커는 고장이 잘 안 나는 데다가 고장이 나더라도 되게 저렴하게 고칠 수 있고 이 완성도도 상대적으로 높다. 고전율을 허용 입력을 초과한 와트 수를 넣어서 아예 코일이 타게 만든 이런 아주 중대한 사유를 제외하면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노후에 의한 부분으로 인해 스피커가 고장이 나는 그런 빈도가 높지는 않다.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 안에 이제 마그넷의 가운데 코일이 센터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습도가 좀 많은 지역에서 보관된 것 같은 경우는 안쪽이 금속이 한 3, 40년 되면 여기가 약간 부풀어서 이쪽에서 스그덕스그덕 거리는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냥 그쪽 관련한 것들을 제거해주면 되는데 이건 수리 좀 보내주면 개당 한 3만 원 정도 처리되거든요. 이 부분, 습도 조금 가급적 건조한 쪽이 좀 더 좋다. 그리고 너무 더운 곳, 아주아주 열을 많이 받는 곳에 오랫동안 장기간 놓은 제품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이 코일 가운데 쪽에도 마그넷 금속이 있는데 이 금속이 녹아서 살짝 조정이 밑으로 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센터가 또 안 맞아서 사그락사그락 거린다거나 코일이 잘 안 움직여지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접촉불량 말고는 스피커의 내구성에 대해서도 특별히 생각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내구성에 대한 부담도 없기 때문에 저는 구형에 대한 예찬을 좀 하고 싶은 편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다인 제가 지금 컴파운드3라는 1980년대에 다인 초창기형 스피커를 썼고 이전에 다인 크래프트와 다인 25주년을 사용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컴파운드3 같은 경우는 한 40년, 30년 정도 된, 30, 40년 된 스피커인 거고 크래프트가 한 20, 30년, 25주년이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그레이드가 거의 비슷하기도 하지만 어느 스피커가 더 우위에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각각의 매력이 상당히 분명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용도가 조금 다르다, 컨셉이 조금 다르다로 이해해야지 컴파운드가 구형이라서 더 떨어진다? 전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의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컴파운드 쪽이 구동이 대단히 어려운 걸 제외하면 매력 자체로는 컴파운드가 가장, 지금 예를 들은 세 가지 기종 중에 컴파운드 가장 구형인 컴파운드가 제일 위에 있는 것 같고요. 보편적으로 그냥 구동이나 이런 매칭이 좀 까다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미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크래프트가 조금 무난하고 오히려 가장 신형 쪽에 생각하는 25주년이 더 넓은 곳을 대응할 수 있거든요. 우퍼도 8인 찍고 인클로드도 크고 그래서 넓은 공간을 잘 채워주는 북세프 중 탑티어 중 하나인데 매력만으로 보자고 하면 오히려 25주년이 제일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성능, 주파수를 찍어가지고 주파수 응답 콘서트는 비교해 본다던가 이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25주년이 앞서고 그다음 크래프트, 그다음 컴파운드의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도 느껴지는데 실제로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들었을 때 청감적인 부분, 오디오 매니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타의 오디오나 스피커들이 내주지 못하는 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크래프트에 훨씬 더 저는 매력이 많이 숨어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이 부분도 있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프로악 리스폰스 2.5라는 스피커가 있고 D28이라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D28이 더 신형인데 제가 둘을 나란히 썼어요. 2.5 같은 경우는 2.5를 쓰다가 D28을 썼는데 D28을 리뷰를 하면서 저도 고역이 어떻고 중역이 어떻고 스테이징은 어떻고 어떠한 이런 부분들을 리뷰를 통해서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 2.5보다 D28이 더 우위에 있어요. 개별 점수를 이렇게 매겨보면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종합 점수를 단순 합산이 덧셈이 아니라 오버럴 점수를 딱 이렇게 준다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2.5한테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2.5를 한 94점, 93점 이렇게 주고 싶고 D28을 한 89점 이렇게 주고 싶은 거죠. 실질적인 개별 지표상으로는 D28이 더 우수했으면서도 왜냐하면 결국에는 개별 개별로 분석하면서 듣는다고 하면 신형이 우세했는데 종합적인 뉘앙스적인 측면에서 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2.5에서의 소리가 더 매력적인데 더 아름답게 들렸는데 내 취향이 조금 더 맞는데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이게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실제로 해보시면 말이 됩니다. 재미있게도. 그래서 구형들의 것들을 신형을 써볼 때마다 다시 구형이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D28의 이 건으로도 오히려 신형 스피커들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더 끈 하나의 예외가 된 그런 상황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대급부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구형 스피커가 신형 스피커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구형 스피커가 신형 스피커보다 출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80년이라고 기정하면 그때 뭐 환율이 한 650원, 600원 이랬을 때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한 1200원 하잖아요. 그럼 거의 두 배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런 환율이나 돈의 가치 이런 것들을 따져서 비슷한 급일 때에는 둘이 거의 비슷한 동급이다. 하지만 그 두 배를 넘어서는 약 3배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고가 300만 원의 똘똘한 스피커가 있다고 하면 대략 900만 원이 넘어가는 기종이면 그 중고가 300만 원짜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동체급, 동스타일일 경우에요. 그러면 거꾸로 900만 원이 안 되는 6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스피커라고 하면 중고가 300만 원짜리한테 밀릴 성능적으로 밀릴 확률이 되게 높다. 매력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밀릴 거고 여기서 성능이라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음악을 듣는다, 음악을 만들어서 모니터링을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신형이 분명히 유리합니다. 우위에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현대음악을 많이 듣는지 옛날음악을 더 많이 듣는지를 사람마다 다 다르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음악을 비중 있게 들으시는 분들은 구형 스피커에 대해서 더 높은 점수를 줄 확률이 높고 요즘 음악 중에서도 EDM 사운드가 많이 들어간다든가 아주 복잡한 음악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약간 피곤한 음악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거 오히려 신형 스피커가 더 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한 우열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아까 환율 예약이 다시 이어나가면 BNW 802, 노틀레스 802가 2002년도에 나와서 그때 한 92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한 천만 원 했던 거죠. 그런데 802, D3가 현재는 D4가 작년 겨울에 나왔거든요. 802, D4가 지금 4,500만 원 정도 하고 802, D3가 3,20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신형이 한 5년 주기, 6년 주기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천만 원씩 올라갔죠. 이 천만 원은 5년 만에 천만 원이 올랐다는 소리는 생각보다 많이 오른 거죠. 이렇게 올라간 제품들은 전작에 비해서 성능 향상이 비교적 분명한 케이스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신형이 더 좋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생각하셔도 돼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특정한 아주 믿을 수 있는 정도의 제품 라인업과 그런 구성들을 갖춘 오디오 브랜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당연히 후속에서 802 그냥 노틀러스에서 S버전 나와서 조금 더 개량되는데 이 둘은 사실상 현재의 기준은 그때만 해도 S가 훨씬 더 뭐가 좋다, 뭐가 좋다 했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연식 차이가 좀 더 오히려 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D 나오고 그 다음에 D2가 나오면서 다이아몬드 토이터가 들어간 거죠. D3, D4에 와가지고 저는 미드레인지의 케블라콘도 비슷하지만 다른 더 강한 물성이 들어간 것까지 쓰고 안에 인클로저에도 더 많은 그런 개선이 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데 이미 상향 편준화 계열이기는 하지만 엄밀히는 그 작은 차이가 5도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BNW 802 시리즈 같은 경우는 분명한 개선 차이가 있다. 하지만 같은 BNW라고 하더라도 앵무조개처럼 생긴 노틸러스 있잖아요. 저도 직접 운영해 본 건 아닙니다만 얘 같은 경우는 1993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노틸러스 802, 그것보다 훨씬 먼저 나왔죠. 지금도 현재에도 팔려요. 약 거의 특성이 뭔가 뭔가 개선을 했다는 얘기는 거의 없고 앰프 특성, 크로스오버 내장 이 정도밖에 안 바뀐 걸로 앰프 내장, 크로스오버 내장만으로 거의 똑같은 스피커인데 아직도 2020년 현재에서도 BNW의 플래그십 스피커로서 여전히 타사하고 완전히 차별화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BNW의 상징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오래되었어서 안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의 최상급, 뭔가 완전히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술들은 여기서 더 캐드 다이아몬드 토이터 올리면 더 좋아지고 뭐하고 하는데 아예 구성 자체가 일반 노틸러스나 하유기 정도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 가치는 세월에 흐른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느낌을 저도 상당히 많이 받는 편이고 여러분들한테도 결국에는 구형이라서도 좋다 신형이라서도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세부적인 개성적인 부분에서는 구형이 좀 더 매력적인 것 같다. 성능적인 면에서는 신형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매력이 좀 빠진다. 왜냐하면 더 다양한 장르에 대응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계속 변화해 왔어요. 상상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약점을 보완했다는 소리는 무생 무취한 스타일이 많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학업이라고 표현하면 국어영어, 수학, 과학, 도덕, 세계사업 이런 것까지 다 제2외국어까지 다 잘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된 거고 중학교 때부터 수학만 드립다 판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종합적인 수학능력 평가에서의 점수는 다 모든 과목을 잘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더 좋은 대학에 지나갈 가능성이 높지만 수학만 판 사람의 이 깊이 단순히 수학 문제를 높은 점수를 받는다의 영역을 넘어선 완전히 수학을 즐기고 이해하고 더 문제지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추구하는 어떤 단계에 돌입할 수 있는 영역 이런 것들이 사실 대학과 대학원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의 차이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저는 좀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BNW802와 또 반대로 포칼 또 대표적인 회사죠. 포칼의 907B라는 스피커와 1008B를 제가 나란히 가지고 또 비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907B가 다음에 908인가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1007B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08이 나와서 이 둘의 간격이 한 15년, 2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907B가 성능이 저는 어렵게 판단하지 않고 더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907하고 1008B하고 추시가 차이 자체가 거의 나질 않았어요. 세월이 10년, 15년이 지났는데 이런 케이스는 구형이 조금 더 앞선다라고 보셔도 무방한 성격을 좀 어느 정도 띄고 있다. 그래서 출시가나 이런 가격 부분을 판단할 때도 구형인데 저게 과연 좋을까 이런 의구심이 될 때는 당시에 그레이드가 굉장히 높은 기종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좀 다른 예를 들면 1953년도에 쿼드의 ELS-57이라는 정전인 스피커가 나왔거든요. 저는 아직도 거기에서 나오는 고역이 저의 레퍼런스입니다. 1953년도에요. 60, 70년 된 스피커가 내주는 사운드에 정말 청명하고 정말 맑고 아름다운 단순히 미려한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와 하는 그런 엄청난 사운드를 내주는 게 1950년도에도 이미 존재했다라는 것이고 파라곤, JBL, 파라곤, 웨스턴 일렉트릭 이런 것들 전설로 남아 있잖아요. 단순한 전설이라는 지금 들어도 오히려 오디오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주 매혹될 수밖에 없는 보년만에 여타의 스피커들이 흉내내지도 못하는 영역에 도달을 한 그런 사운드를 내주는 스피커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 성능, 종합 포텐션만에서는 신형이 더 앞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매력과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신형들 다 어떤 모든 회사들이 다 주파수 응답성 평탄하게 만들고 다 개선시킨단 말이죠. 저 여기 너무 텁텁했어요. 저 또 탄탄하게 해주세요. 더 내려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계속 반영해서 온 게 벌써 40년, 50년씩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제출자들의 컬러감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개성적인 측면들이 약간 적어진 측면들이 좀 느껴진다는 말씀인 거고 오디오를 하면 할수록 저는 느껴지는 게 굉장히 사람 같다. 구형 오디오가 좋다, 신형 오디오가 좋다 이 것처럼 오래된 나이가 많이든 사람이 좋다, 젊은 사람이 좋다라는 질문과 거의 흡사한 수준입니다.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엔 경험치가 좀 더 많아서 또 그런 걸 정제할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막 부스부스부스도 화도 많이 냈다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참는 능력이라는 걸 배우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그 특유의 생기발란함과 그 진취적인 그런 생각들로 뭔가 더 발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더 우이고 누가 더 별로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오디오 또한 매우 그렇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무조건 구형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구형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모니터링 용도로 쓸 것이고 최신 용도, 최신의 음악을 주로 듣는 거고 분석적인 면으로서의 석성 그리고 한 개의 스피커로 다양한 장르를 만족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신형 쪽이 조금 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주력된 장릴에서의 스피커를 한 조 만 쓸 게 아니라 한 두 조 정도는 쓸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장르를 위주로 많이 듣는다든가 클래식 많이 듣는다고 하면 영국이나 유럽산 제품들이 상당히 유리한 것과 매한가지죠. 그쪽에서 나오는 우수한 객관적 지퍼상으로 떨어지는 소리인데 종합적인 소리가 되게 좋은 예를 들면 스팬더 PC 원투, 쓰리 그리고 에이스에이 원 그리고 헤이브르 PC 에이치이 투 뭐 이런 스피커들 진짜 클래식이나 특정 장르만 이렇게 놓고 보자고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번에 들어서 딱 좋은 게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사운드를 내주는 이런 사운드를 오히려 현대의 신형 기종들은 의외로 잘 못한다. 하지만 두루두루 편안하게 막 들을 땐 되게 좋다라는 거고 극단적으로 하이엔드에서는 또 성능 신형이 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형인 경우에도 아니 저가형인 경우에도 신형이 좀 더 우수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5만원짜리 액티브 스피커랑 현재의 5만원짜리 액티브 스피커랑 비교하면 현재의 5만원짜리 액티브 스피커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5만원 언더 쪽에는 스피커의 콘도 다 종이 쓰고 종이 콘 들어가 있거나 메탈이 들어가 있어도 어떻게든 저의 저가형으로 만든 게 들어갔다면 지금은 그런 구성이 거의 흔한 정도가 됐으니까 플렌지 쓰지도 않고 안 쓰고 갈 수 있는 정도가 되다 보니까 염가형 계열에서는 신형의 메리트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해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어느 정도 좀 바라보고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신다고 하면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